안녕하세요 싱글즈 독자 여러분 김지석 정소빈입니다 너무 들리지? 저희는 지금 싱글즈 7월호 화보차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바로 오늘 월간집이 첫 방송을 합니다 저희 드라마 월간집은 집에 대해서 서로 상반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두 당녀가 만나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바로 오늘 첫 방송도 지지 마시고 봄방사수 꼭 해주시고 싱글즈 7월호 저희 멋진 예쁜 화보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